해유나 해유나 여기는 경남 창령에 있는 교동고군군인데 가야시대에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래 그럼 우리 천천히 함께 둘러볼까? 해윤아 우리 혜윤이 아빠 손 안 잡고도 잘 건네 초보 엄마는 혹시나 너희들이 춥거나 덥거나 할까봐 계속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를 반복했어 햇살이 따뜻해서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 해윤아 왜 아빠 꼭 잡고 있어? 세윤아 아빠가 제일 좋아? 아빠가 제일 좋아? 딸? 세윤아 이제 아빠가 조금 한가해졌으니까 우리 자주 다니자 새로운 것 많이 많이 보여줄게 세윤아, 세윤아 재밌었어? 세윤아